음 URF하자 아 근데 님딜이랑 안 할거에요 후히 엑헴 에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피즈 한반하자 혼내줄게 맞아 피즈한반합시다 피즈도 재밌어요 피즈 먼저합시다 내가 혼내줄게 되게 좋은거 같애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 나 이거 왜 샀냐 이거 도란검? 뭐야 아 이슈발 도란검을 샀네? 아니 도란검 왜 아무도 말을 안해줘요 아니 아무도 말을 안해 아무도 눈치를 못챈거야? 내가 도란검을 샀을 때 도란검 파세야 이렇게 외쳐주면 좀 덤납니까? 아 AD 피지하는 줄 알았다고? 이 쿨이 3초네? 와 진짜 빠르다 근데 이거 쿨감 피지랑 똑같은거 같애 쿨감 피지일때 거의 3초 아닌가? 신드라 지지일듯? 와우 우궁 존나잘해 이렇게 된거 AD 아니야 피지든 APG 레벨링좀 으어 야 이거 분실을 왜 때리는거야 콘텐츠 있다가 해야지 에헹 야골에 찡 아 뭐 1레벨 때 어떻게 이걸 잘해 헥 헥 헥 아 이 새끼 뭐해 카사리 뭐해 야 이 새끼 정신 차려 호우 아 이 새끼 끌이지 빨리 끌어 빨리 끌어 죽여버려라 어 조젓 아하 오 위험했다 야 저거 딸수있을거같애 키라바끌 아 나 텔 아 나 점화 아니구나 아 점화, 점화하면은 딸을텐데 오오오오옫오오오옾 호오오올로로올로올로오오올로오올로올로오옽 야 이 초바새끼 들어와 어? 50이네? 일로와 일로와 여깄는거 알아 어 일로와 새끼야 어 어딜 어딜 도망가나 에힛 야야야야야 신드라야 매종하게 도망가냐 혼자? 안챠아잇 흐흐흐흐흐흐 아주 좋구만 아주 약올리는데 선수구만 저 제넌형아 저 공부를 못해서 엄마한테 계속 맞아가지고 꿈이 없는데 제넌님처럼 BJ 되고 싶어요 BJ 되면 더 맞습니다 BJ 되지 마세요 BJ 되면 안맞는줄 알아요? BJ 되면 더 맞아요 일로와 흐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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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버님 어서세요 야 루시안 없어 이거 아마 미드갔을거야 어 한바퀴 돌아가지고 때리자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아 이제 걸렸네 너는 뒤졌다 야 6 레벨 빨리 찍어야겠어 자기야 안녕 안녕 자기야 어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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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よ 쯔고이 아 제러가 좀 에헤이? 야 형 간다 흐아아 들어와 이 새키 들어와 야 아니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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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그냥 가 한바퀴 돌아서 아이씨 말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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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ART 금리꾼 어 오케이 자 이거 먹어주고 여기다 그램을 쓸 거에요 핫 하 우어 우외 엏 뭐야 이 새끼 뺨 못넘았어 뭐 아 형 여긴다 아니네 아이씨 아 뭐야 나한테 지지지 자 이 카딕스를 한번 엉 옆에 엄마가 있는데 존나 신음 렛이네요 예.. 게이물이라고 하세요 차라리 레즈물이나 그런거보다는 게이물이 더 낫잖아요 오 야! 텔레포트! 아 여기 와드가 없구나 어이구 살아야지 여기서 오오이다 여기로 안오겠지? 비용 찜 아 뭐야 누웟이야? 이런 슈발 어 야 잡아! 으아 뜨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하уки 한 별이야 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í 발 한두개밖에 없을걸? 지운거? 누시한 잡으로 핫 어 오케이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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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도 없는게 까부로? 핫 자기야? 약오르지? 앗! 어! 약올렸네? 너무 너무 약올렸네? 이거 타주고 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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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카드쳐! 벽을 못 넘었어 7 6 아까 전에 복수다! 어? 아직은 멀었군 아직은 복수하기 멀었군 자, 이 리브는 둑밥이에요 자, 일단 이거 잡고 아이차! 블리츠 슉발! 야! 블리츠 개슉발 핵이야! 야! 일로와 요기다! 거기다! 아, 형 자기야 그냥 나한테 죽지 와! 드디어! 오늘의 복수다! 짜아! 짜! 앗! 아우, 내가 좀 죽이자! 아아아아, 이제 그걸 캡다를? 그렇지 자기야 일로와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! 아아아앗! 오케에에에에엣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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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고수야 어! 리븐 더 샤이 아니야 이거? 아니 리븐 개고수야 피지컬 싸움이었는데 피지컬 싸움이었는데 내가 개고수였는데 나도 개고수였는데 저쪽이 한습이구만 오오오 야 나 간다 나간다 내가 간다 자 내가 이거 마무리할게 내가 마무리할게 일로 온 자 이거 잡아보도록 하죠 이 블리츠! 아! 슈바! 아! 진짜 이 블리츠 개슈바새끼! 아 신목때문에 아 왜 앞에 블리츠가 나오냐? 아 나 이 블리츠만 잡습니다 너 블리츠 넌 뒤졌다 감히 나만 노려? 너도 내가 노려지지 오오 갈리오! 갈리오가 저래서 사기야 야 근데 얘 데미지가 왜케 없어? 넌 뒤졌! 와들! 탈퇴가! 탈퇴가! 넌 뒤졌다! 블리츠 크라이크! 어! 어딨어 내 인연 내 인연 어딨냐 없네 일단 이 카딕스를 잡으려면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 어 슈바! 아 블리츠 다니! 야! 이쉬와 너라서 잡는! 너라서 잡는! 요기 안 오네요 내가 가주지 간다! 깡통! 이새깅 몰이 해류 핫 제가 갑니다 이거 리본부터 잡아야돼 리본 와 존나 세 대박 우와 빠삇 오케이 핫 블리츠 이새끼 어딨어 깡통 깡통새끼! 일로와! 헷! 아니 무비? 야! 아 119개 고맙습니다 내 앞에 불을 지핀 나쁜당신 흐앗! 헤엣! 나이스 블리츠 잡아버려요 잡아버려요! 죽여버려요! 안녕 제기야? 올꺼같은.. 뭐야? 아 전멸 쓸 줄 알았잖아 이 새끼야! 깜짝 놀랐네 가라! 어! 어! 오케이 그.. 아 쫄플을 써서 해요 헥! 가는 척? 헥! 가는 척? 야구르 징! 아 이거 못잡았어? 거무거무노! 아! 아 진짜 궁을 맞춘 적을 본적이었어요 우와 대박새! 안녕? 어 블리츠? 너 뒤졌다! 넌! 내꺼! 다음에 내꺼! 내꺼하! 자! 다음에 내꺼하! 자! 내가 널 사랑해 호 자기야 뭐야 어 피지컬 아이 노워시가 뭡니까 야 근데 신드라 존나 쎄 뭐야 이거 신드라 다는 기분은 뭐지 내가 약간 저..저 새끼가 조형같고 내가 엑스트라 같은 기분이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신드라 뭐이리 쎄 이야 다음에 잡는다 아앗 야 이 새끼 내가 잡..아앗 아야 신드라 구체 딜 봐 이게 뭐야 윙 농락이다 아앗 안녕 윙잉 자 이런식으로 피즈 근데 피즈 개쓰레기같아요 내가해서 그런가? 약간 나보다 나는 그냥 조연 나는 엑스트라 역할 같애요 신드라 딜량 우아아아우 그래도 4등이네요 4등이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5등 아닌게 어디야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